중기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맹 캠페인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3억 3천 짜리 우리 사일리킹덤에 쳐들어온 3억 3천 짜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올 원거리 전부 원거리로 구성해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사내병 불은 났구요 144만 키를 했고 제꺼는 18000명 다쳤습니다 가드킬이 100만 이네요 전부 원거리를 구성해서 보호병은 하나도 넣지않고 원거리를 구성해서 가드킬이 108만 원 원거리 킬이 43만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대편이 T12가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제 병력이 많이 안죽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40 40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네요 제꺼 병력이 도착하면 40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과연 보호병을 넣었을 때와 원거리만 구성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5억 9천 짜리 40이 있네요 테스트하기 딱 좋습니다 여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병력이 도착하면 바로 공격을 154 킹덤 지금 캐논을 차고 있는 짱 같은데 145 킹덤에서 지금 194 킹덤에서 지금 74만을 저에게 지금 공격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물 캐논을 차고 있는 걸로 봐서는 194 킹덤의 짱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 용변을 고용했구요 95만이 죽고 상대편 74만 7천명이 전멸했습니다 제 병력이 94만 정도가 죽은 상태고요 또 공격 들어오네요 상대편은 지금 24 입니다 파워가 병력이 많은 상태라서 계속 소모전으로 지금 공격 들어오니까 일단 뒤도 안 보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뭐 까우 잡고 버텨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간 다음에 어느 정도 병력을 치료하고 추후 사태를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스탯이 굉장히 괴물같은 스탯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젠툴 레포트를 봐 보겠습니다 아 역시 상대편 오우 괴물같은 스탯이 많네요 병력 공방생이 5000에다가 7500 7400까지 나오는 넘사백의 스탯입니다 도망가기를 잘했네요 괴물의 병력 구성을 보겠습니다 가드는 가스톤과 안내를 썼네요 가스톤 안내는 다 기병 가드구요 거기인데 보호병을 20만 넣었구요 기병을 33만 정도 넣었구요 원거리를 21만 정도 넣었습니다 가드 구성은 기병인데 보호병과 안거리를 불필요하게 40만이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은 가드킬이 저하고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가드킬이 38만 나왔죠 80만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40만 불필요한 병력을 보호병하고 안거리에 섞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잠시 봐보죠 제 병력이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보병이 먼저 죽었구요 보병이 131만 있는데 T12가 398,000 약 40만명 죽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저티어에서 예 그렇죠 보시면은 보병 T4와 T2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38만명이 죽었죠 그냥 업그레이드 안하고 놔뒀더니 방패 역할을 하긴 하네요 T2가 죽고 T4가 죽고 보병이 40만명이 먼저 죽고 나서 T10과 T12가 죽었습니다 나머지 병력을 보시면 거의 죽지 않았죠 기병과 원거리는 거의 죽지를 않은 모습입니다 1386명 기병이 죽었지만 T2티어구요 거의 지금 기병은 T12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78만명이 남아 있습니다 원거리도 그대로 남아있구요 이걸로 봐서는 방와 수성시에는 가드는 당연히 보병 가드를 두개를 성벽에다가 배치하는게 맞습니다 죽을때 보병부터 죽기 때문에 보병 가드 두개를 배치하는게 맞구요 저같은 경우는 달탄양하고 새로운 가드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신가드 랩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달탄양과 이네이스가 날 것 같습니다 성벽 배치는 일단 저도 당한 만큼 화풀이 해야겠죠 딱 좋은 먹잇감이 있습니다 기병 원거리 조합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오핀과 아라방자를 넣어가지고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122만 죽였구요 저는 9,100명의 피해가 있습니다 원거리만 보내도 보병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000명은 죽었구요 가드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편은 가드가 이네스와 이순신인데 전멸했죠 한명도 전멸시켰구요 연맹 캠페인이라서 보석을 약탈 하던지 보석을 보호를 하던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편에 5,000이 넘는 5,000에 7,500이 넘는 괴물이 있다고 쫄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 맞싸움 할 필요는 없구요 상대편 킹덤으로 가서 약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방어를 하러 오던지 아니면 계속 약탈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194킹덤 지금 왔습니다 약탈을 하러 출발했구요 이번에는 원거리 조합만으로 적들 여러 명이 타워를 수송하고 있을 때 혼자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UAC 연맹 캠페인은 병력이 죽어도 100% 다 다음날 회복이 되기 때문에 딱 테스트하기 좋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약탈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쟁 레퍼트를 봐보면 와우 3만명 죽었구요 상대편은 100만명 킬을 했습니다 100만명 132만명을 죽였네요 상대편은 지금 T12는 없고 얘도 T12는 없구요 결과를 분석해 보자면 상대편 수송시 티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T12가 없는 티어라서 130만명이 전면한 상태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보병을 넣지 않고 원거리만 보냈지만 4만8천명 죽고 130만명을 잡은 결과입니다 약탈 좀 하고 있었더니 상대편이 지금 메가넨 랠리로 저의 타워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상대편이 병력 구속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음 T12를 지금 보호기병 똑같이 나왔네요 가드는 가스톤과 안늑 기병가드를 열어면서 얘네들은 기병가드를 좋아하네요 근데 왜 보병과 원거리를 50만명에 넣는지 이렇게 되면은 불리합니다 지금 직결 병력도 이 메가넬리는 직결자의 가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직결 병력도 가능하면은 기병만 넣어줘야 됩니다 기병 가드를 넣었기 때문에 다 기병만 넣으면 지금 T12가 굉장히 많네요 이쪽 팀들 T12도 전부 지금 열받았어요 제거를 뺏으려고 근데 병력 구속은 영 아닙니다 일단 우리 팀에게 최대한 병력을 많이 넣으라고 했고 지금 대부분 농장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지금 멤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병력을 넣더라도 온거리만 넣는게 아니라 보호기만 지금 섞어서 넣고 있네요 하지만 차이점은 상대편 메가 직결 공격자는 가드를 기병을 해놓고 병력 조합은 짬뽕을 한 상태고 저같은 경우에는 가드를 온거리를 해놓고 병력은 전부 온거리를 지금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지금 메가 직결자와 메가 방어자의 선택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메가 직결이 이제 곧 공격을 공격을 받았고 수성을 해냈습니다 지켰고요 전쟁에서 이겼네요 전쟁 레포트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96만 죽고 118만 아 죽였네요 가드 키를 보면은 69만에 상대편도 69만 스탯은 제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한 200정도 어 높고요 상대편 병력을 봐보겠습니다 아하 여기서 보면은 상대편 메가 직결자는 가드를 지금 가스톤과 안는 기병가드를 썼는데 아 보병을 보십시오 보병을 T12 124,000을 냈는데 킬수는 3000명입니다 보병을 12만 넣는데 킬수는 3000명이고 12만이 전멸을 했죠 아무 의미없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공격식 예 기병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병가드를 써가지고 기병은 14만 명밖에 안 넣었어요 근데 킬수는 많이 나왔네요 예 42,000명 나왔고 T11 기병도 28,000명이었는데 14,800이 나왔어요 기병은 T11 기병 원고리는 T11도 여전히 데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원거리 상대편 봐보면 지금 참가자들이 전부 보호병 기병 원고리를 다 지금 조합해서 조합할 수 있고 제거를 봐보겠습니다 저는 원거리 가드에 원거리 병력만 원거리만 68만 명이었는데 51만 명 킬을 죽였고 다친 병력은 53,000입니다 약 8% 정도만 다쳤어요 모병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가 지금 방어 중인데 우리가 98만 명 죽었는데 저는 5만 명 죽었어요 그렇다면 메가 방어차 메가 방어차 메가 방어차 메가 방어차 메가 방어자부터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보면 밑에 농장들이 많이 죽었죠 보병들이 많이 죽었네요 보병들은 다 전멸한 상태고요 농장들입니다 지금 포기를 모르는 194 킹덤 바보들이 또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일단 병력을 충원해 놓겠습니다 제 병력이 5만 명 정도 지금 죽은 상태니까 병력을 충원해 놓고요 혹시나 또 공격해 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또 공격 오네요 아주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194 킹덤 프로피셔 좋습니다 우리도 얼른 병력 지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거리 좀 보내 달라고 지금 제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수송 병력들이 원거리를 늘렸을 때 아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말대로 좀 엉거리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상대편 병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역시나 그대로 가드는 기병을 써놓고 이번엔 기병이 14만 4천밖에 안 돼요 보호병과 원거리보다 적죠 아마도 아까 기병이 많이 죽어서 그럴 거예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메가 집결자가 이런 식으로 병력조합으로 해서 보내면 상대편한테 피해를 줍니다 아 이 친구는 한 명은 T12 기병만 보낸 친구가 있네요 얘네들은 T12가 많아요 지금 전체 다섯 명이 다 T12로 구성되어 있는 194킹덤 바보 정예부대들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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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친구들은 병력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T11이지만 그래도 원고리를 20만이나 보냈어요 로드 전화단 아까와간 틀리게 원고리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아 좋아요 다른 사람 한번 봐볼까요 로드 세비지 애는 T10 밖에 없네요 T10 밖에 없지만 그래도 원고리를 12만 8천명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보내줬네요 일단 이 전판보다는 원고리가 33만 6명 정도 더 늘어난 상황에 상대편은 똑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상대편 매가지결 출발했구요 예 곧 도착합니다 점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이겼구요 전투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68만 죽고 126만 킬을 했습니다 저번 타임에 거의 2배 아마도 가드 킬 차이가 꽤 많이 2배 정도 났을 겁니다 한번 가드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드킬이 저는 79만 상대편은 35만 2배가 넘는 차이가 났죠 이게 바로 큰 차이입니다 예 상대편 메가지결자는 병력이 전멸을 했죠 예 아울러서 참여했던 사람들도 전부 지금 병력이 전멸을 한 상태이구요 제꺼 병력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66만 9천 인데 2,600명 죽었습니다 저는 메가 방어자죠 지금 메가 방어 중인데 메가 방어자는 2,675명 죽고 큰 피해가 저는 없습니다 거의 피해가 없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가드차입니다 메가 직결 시 메가 공격 시 또는 메가 수송 시 그 리더가 가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런 승패가 크게 갈린다는 것을 이번 전투 보고서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6억 6억짜리 랩 39짜리 성에 한번 원거리만 구성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보호병을 넣지 않고 원거리만으로 가드 조합을 해서 원거리만으로 공격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상대편이 39레벨 6억이면 병력이 한 400만 가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가드는 원거리로 구성했고요 병력을 공격 보냈습니다 보호병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6억에 공격했을 시 원거리로만 했을 시 어떤 제 원거리 병력에 얼마 정도 피해가 있고 상대편은 얼마나 죽였는지 불났고요 한방이 불났습니다 오 360만 잡았네요 가드킬이 189만 거의 190만이 나왔습니다 가드킬로만 190만이 나왔고요 총 360만 잡았습니다 원거리병력이 170만 정도 잡았다는 말이죠 합쳐서 362만 잡았네요 자세히 자세히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22,000명 죽었고요 상대편은 전멸했습니다 보호병이 꽤 있어요 보호병이 140만 정도 있었어요 보호병이 140만 정도 있었지만 한방에 360만이 틀리는 모습입니다 상대편 타워를 하나 더 뺏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정찰 레포트를 봐보겠습니다 T12가 61만 지금 상주에 있구요 나머지 병력이 236만명이 지원 병력이 있어요 거의 300만 명이 지금 지원 주둔 하고 있는 타워를 뺏기 위해서 매관 직결을 할 건데요 제가 직결 전에 원거리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 직결을 이제 걸어 보겠습니다 메가 직결을 제가 리드로서 걸었고요 원거리 카드를 세팅하고 원거리만 66만 전부 원거리로 외가 직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메가 직결에 디스턴스 원거리 병력 좀 보내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를 많이 보내줘야 할텐데요 지원병력에 한번 파보겠습니다 와 좋아요 원거리 60만 1260만 콜트 우리팀에 있으죠 브랑스 브랑스 인콜트가 원거리 T1260만 T1180만 이렇게 보냈고요 이쪽은 원거리를 안 보냈네요 그래도 T1260만이 지원이 왔으니 든든합니다 상대편 병력은 T1260만 나머지가 230만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메가집결 출발했고요 과연 우리 이쪽 150만 성대편 300만 싸우면 어이구 이거 뭡니까 아주 불이 났게 전부 지금 비행선을 빼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정신이 난리도 난리도 난리가 없죠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리는 지금 모습이죠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를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충분히 메가 방어 리더가 가드만 잘 썼어도 수성을 충분히 하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 194킹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가드 지금 이 변화를 새로운 시스템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격했고요 그래도 61만명이 있었네요 저희 쪽은 5만 3천명 다쳤고 상대편은 61만명이 죽었습니다 스탯 차이도 많이 나고 자고 있는 사람이죠 미처 도망을 못갔던 61만명 한번 볼까요 메가 직결자인데 제 병력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15만 7천 킬로 있고 제 병력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지금 상태고요 원거리를 많이 넣지 않는 병력들이 여기 콜트도 하나도 안 죽었죠 킬만 많습니다 원거리를 하나도 넣지 않는 개정만 몽땅 5마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메가 직결자가 원거리 조합으로 보냈을 경우에 참여자들이 모두 원거리를 보낸다면 메가 직결자 병력부터 죽는 게 맞지만 만약에 한두 명이 원거리가 아닌 기병이나 포병을 넣었을 경우 그 병력부터 죽는 것 같습니다 레포트상으로는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레포트를 자세히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고요 제 병력은 0이죠 한 명도 안 죽었고 그 밑에 로드새베지 애도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디스턴스만 보냈죠 콜트도 옹거리만 보내가지고 하나도 안 죽고 킬만 15만이죠 근데 여기 윈즈도 여기 초치초 초치고 있네요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 보호병 기병 싸그리 죽었죠 애가 5만 명 다 죽은 겁니다 옹거리는 하나도 안 죽었는데 보호병 기병은 다 죽었죠 여기에서 유추해 봤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가 직결자의 조합에 맞춰서 보내야지만이 타격도 많이 나오지만 병력도 살 수가 있다 이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메가 직결자의 조합이 아닌 다른 병력을 보냈을 경우에는 이렇게 혼자서 전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대한 전투 장면을 많이 담아서 병력 조합을 테스트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격 시 가드 설정 가드와 병력 종류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격 갔을 때 내 가드를 원거리로 두 개를 설정했다면은 병력도 모두 원거리 조합으로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메가 공격 시 가드는 메가 공격 리더의 가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무조건 메가 리더의 병력의 종류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메가 직결자가 기병 가드를 썼고 기병을 보낸다 하면은 참여자들도 무조건 기병을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참여자들의 가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드의 가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메가 직결자의 가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력을 꼭 통일시켜 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중간에 테스트를 하다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원거리 원거리 또는 기병은 T11도 타격지가 굉장히 딜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블로드워 피우전쟁이나 블로드워 여기서 테스트를 더 해볼 건데요 원거리와 기병은 T11도 한번 넣어서 조합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T11을 90% T11을 10% 정도 한번 해보시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기는 무료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피해전정이나 이런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면 애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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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